복초주택으로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아주 시사적인 거죠. 그래서 디자인이 좋아요? 복초로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왜 목조를 하냐. 그냥 다 스틸로 하지. 근데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 국민관축가의 이현웅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전세계에 살고 싶은 딴도주택. 오스트리아. 집이 좀 큽니다. 집이 좀 커요. 강판 아닙니까? 강판? 스틸 파이프의 강판 아닙니까? 목조입니다. 목조주택이죠. 이거는 하판에 페인트 칠한 겁니다. 하판에 페인트 칠한 겁니다. 그래서 디귿자죠. 디귿자 집인데 1층은 디귿자고 위에만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집이죠. 그래서 보시면 하판에 검정으로 칠한 겁니다. 디자인은 몬드리안처럼 디자인 한 거죠. 하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검정으로 칠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판넬 아니야? 되게 모던하고 그런데 사실은 목조주택입니다. 그래서 건축가 얘기한 게 있어요. 복잡한 파사드, 복잡한 구조죠. 유리가 막 여기 보시면 이 유리면 있잖아요. 유리면이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모서리 이렇게 요즘 유행이죠. 목조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으니까 이제 파이프를 이렇게 박은 거죠. 이 라인이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스틸 파이프를 보강해서 이 부분은 목조지만 목조의 한 개를 하이브리드 구조를 합니다. 하이브리드 구조를 합니다. 그래서 목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떠 있는 구조가 쉽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여기까지는 기둥이죠. 목조주택 나무 벽인데 이 밑에는 유리박스 안에 있잖아요. 기둥을 못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파이프로 받쳤다. 여기도 그래서 이 라인이 그래서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파이프가 계속 내려오죠. 위에 파이프가 계속 내려오죠. 이 구조월이 파이프에 연결되게 한 거죠. 그래서 어려운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뭐 스틸 아니야? 뭐 콘크리트 아니야? 아닙니다. 나무도 목조도 이런 구조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렴하게 하겠다는 것. 실용주의 건축가라는 거죠. 실용주의. 그래서 실용주의. 실용주의로 예산으로 종종 건축가들을 실용주의로 내모른다. 안 좋다는 거죠. 실용주의는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디자인을 하겠다. 디자인을 하겠다. 기술적인 특징보다는 디자인과 표면의 모양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많은 투자를 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나무화판에 검정으로 칠했잖아요. 합리적인 예산을 유지하면서 고품질 제품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리로. 유리면이 너무 많아요. 한국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스트리아니까. 그렇게 안 추우니까. 우리나라처럼 안 덥고 안 추우니까 한 거지. 그거는 따라할 일은 아니고. 유리면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나머지는 디자인은 합리적인 가격에. 합리적인 공사비는 맞아. 합리적인 공사비를 하는데 디자인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을 했다. 합판으로. 합판으로 몬드레안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검정으로 칠해서 디자인을 했지만 가격은 저렴하다. 배울만 합니다. 이런 정신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올글라스잖아요. 올글라스. 그래서 이런 파이프들이 박히는 거죠. 목조주택이 한계니까. 근데 다 빔이냐, 다 H빔이냐, 다 콘크리트냐는 공사비가 비싸죠. 공사비가 비싸죠. 그러니까 목조를 하겠다. 목조를 하는데 목조의 디자인의 한계를 벗어나겠다. 그래서 비싼 집처럼 보이겠다. 좋아요. 좋은데 유리면이 너무 많다. 그래서 보시면 디테일이 다 나무입니다. 목조주택입니다. 목조주택으로 한 겁니다. 잘했어요. 디자인 잘했습니다. 보면 검정으로 칠했죠. 나무에다가. 검정으로 칠해서 이게 뭔가. 건축 자재가 뭐죠? 하판. 하판에다가 페인트를 칠한 겁니다. 저렴한 자전거. 근데 디자인을 한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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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뭔가.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평면도 볼게요. 이 집은 이거는 기계실이죠. 이건 기계실이고 이거는 사우나입니다. 사우나실. 그래서 별장인데 새집이에요. 새집. 새집이다. 어떻게 보면 다가구죠. 다가구죠. 여기로 들어가면 방 두 개. LDK. 화장실이 하나 둘. 이게 집이 하나고요. 근데 목조의 특징이 여기 다 유리인 거죠. 유리인 거죠. 여기에 빔을 박은 거죠. 하이브리드 공법이죠. 하이브리드. 여기도 목조가 오다가 갑자기 유리가 쫙 오니까 빔을 박았다. 빔을 박았다. 그래서 이 집도 한 집입니다. 들어오면 1층은 LDK만 있고 올라가면 올라가면 방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외부로 또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새집이죠. 올라오면 올라오면 여기도 마지막으로 LDK인데 이 기둥이 밑에 기둥하고 똑같은 위치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를 다 유리로 쫙 돌렸어요. 이렇게. 구조는 나무들. 나무랑 빔. 하이브리드 공법으로 간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화장실 하나. 화장실 두 개. 방 두 개. 방 두 개. LDK. 여기 올라오면 작업실이 있고 방 하나. 그래서 새집이 있고 이게 테라스가 있는 거죠. 이렇게 테라스. 이렇게 테라스. 새집이 다 이 테라스를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별장입니다. 별장 집인 거죠. 이게 근데 이런 디자인을 했다는 거죠. 나무 합판. 나무 합판을 디자인하고 검정으로 칠해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따라할 만한데? 따라할 만한데?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여기 빔을 박은 거죠. 안에도 다 나무로 한 겁니다. 유리로 쫙. 왜? 약간 펜션 기능이 있어요. 전망이 좋습니다. 방도 마찬가지로 전망이 좋은 거죠. 2층이죠. 2층에서 빔이 1층에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주방이 있고 별장인 거죠. 그래서 경치가 좋습니다. 여기가 강가죠. 강가. 경치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한 집. 그 다음에 반대편에. 이렇게 한 집이죠. 이렇게 한 집. 이렇게 한 집. 이렇게 한 집. 세 집이 쓰고 테라스는 이 집은 이렇게 나가고 이 집도 이렇게 나가고 밑에 층은 계단으로 올라가면 된다. 그래서 여기가 가운데가 뻥 뚫려 있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옥상 마당이고. 두귿자. 중정 마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당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조주택으로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아주 시사적인 거죠. 그래서 디자인이 좋아요? 아 목조로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왜 목조를 하냐. 그냥 다 스틸로 하지. 근데 사실은 목조가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나무. 나무화판에 페인트를 검정으로 칠해가지고 이런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집. 레이아웃을 따라하는 거 아니고 제가 이게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이런 목조로 이런 유리와 빙과 하이브리드 구조. 그 다음에 외장제. 하판. 하판의 페인트. 검정 페인트. 괜찮다. 오래가죠. 오래가죠. 오래갑니다. 그래서 한번. 검정을 왜 칠했냐. 오래가니까. 근데 이게 빛을 받으니까 약간 갈색으로 변하네요. 야경의 빛을 받으니까. 이런 것도 좋은데. 검정이 또 이런 멋이 또 있네요. 디자인은 1.8. 디자인은 높은 점수 주세요. 편리성은 1.6. 가성비는 1.5. 에너지효율은 뭐 그냥 평범한 점수 줬어요. 아이디어는 1.6. 높은 점수 줘서 8.0입니다. 오늘 오스트리아 기억자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